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청년의 날을 맞아 부산에 위치한 밀랍더 마켓입니다. 2학년이andra에서 기념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념식은 부산 출신 댄스그룹 팀 H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표창, 기념사, 청년 뮤지컬, 토크 콘서트, 그리고 부산 출신 가수 한 해의 공연으로 끝이 났습니다. 청년의 나은 청년의 권리 보전과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단식을 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업입니다. 청년 중간은 청년들의 행사인데 청년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을 했고요. 이번 주제 자체가 부산 청년 라이프스타일 이야기 캠프입니다. 부산 청년 라이프스타일 이야기 캠프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부산 청년주간은 9월 27일까지 부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부산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부산 청년주간을 통해 청년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시빙뉴스 심재훈입니다.